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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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 예수님 어떤 곡으로 하나님 그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뭐냐면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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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로 말로 말하여 예수님이 그리도 된 것이죠 최고의 표적 중에 표적이 있다면 연하의 표적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도 된 사실들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도의 심을 깨닫는 이 최고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도인 사실이 더 큰 표적이요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도인심이 참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뭔가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또 뭔가 사회운동을 하고 마치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실제로 박예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예림이 아닙니까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 선지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뭔가 능력을 행하고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태국은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의 바로 튀어나온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림이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주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가 그리도의 심을 믿지 못하고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리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원죄로 말미암은 사단의 모든 운명의 수리를 건져내시고 제로 말미암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그리도께서 해결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장세의 3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락 한 개로 수만 명이 먹였다 그게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도시락 한 개로 많은 사람이 먹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익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감의 근세들이 꺾여지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참된 응답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뭔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론가 돌아다녀야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허감의 역사 속에 완전히 빠지면서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과 사건 속에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붙잡은 사람은 이미 최고의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가 어떤 증거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른을 당할 때마다 또 여러 일과 사건들 상황들을 당할 때마다 그 사실을 놓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 사실을 믿고 붙잡는 그게 최고의 표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두리번거립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어떤 큰 자극 받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자라지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골로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다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봉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체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갈급해서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기도원으로 찾아다니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미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이 땅에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최고의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다 했어요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출애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지나오는 사단의 틀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바로 거기서 해방되는 귀중한 비밀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인만우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70년 만에 회복될 언약들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참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출로마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는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자신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정복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 때문에 정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화도 여러분 때문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표적이요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기중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서 해방과 함께 회복과 함께 참된 정복의 축복의 역사들이 누려지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가하는 것이 먼저는 참된 표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가하는 것이 두 번째로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가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있다면 바로 오병이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혈을 제자들에게 일으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뜻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보금화라는 사실을 놓고 초대교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영 아니었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계보금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도시락 한 개에 축사하시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니까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강주가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역부족이었던 제자들도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잡혔을 때에 세계를 증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가진 것 없지만은 최고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2, 3, 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뜻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고 누리합니다 늘 먹고 마시고 누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허감을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저주를 이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뜻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매일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어제 시커먹었다고 해가지고 가시겠다고 해서 오늘 배부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휘브리스 13장 8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믿고 누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역사들을 세상에 전달하는 귀중한 정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여러분 근본을 안다면 이 땅의 근본을 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들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근본을 압니까 모든 원인이 두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가 창세히 3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의 문제라면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정치 문제라면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면 해결되겠죠 경제 문제라면 돈 잘 버는 어떤 경제인들이 나온다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러나 이 땅의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히 3장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문제 마귀로부터 오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분주한 사람들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로 분주해요 혹이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다른 일로 분주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을 볼 때에 다른 일로 분주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본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근본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혹이나 문제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할 큰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말을 알지 못해서 힘겹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언제 해결됐는지 해결된 줄도 모르게 내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실제로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진짜 근본을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고스란히 그만두고요 가만두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삼조주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체질을 알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시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함께 이 삼천의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내 생명에 임하니까 내 영혼에 임하니까 내 삶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생명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실제로 현장의 전무후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서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참된 3시대를 모든 가거는 발판되어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는 승리의 길을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들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열려지면 좋겠는데요 신앙사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내 자신 또 내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원제 문제 하나님의 뜬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 문제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를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해결함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느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안도 오직 그리스도와 보금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축복된 그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함으로 생명 살리는 일의 증인으로서 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